안녕하세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다양한 일들 때문에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요. 이제는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지인들에게 이리저리 불편함을 느끼면서 빌려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증빙 대출 이력에 지장이 전혀 없이 쉽고 빠르게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 정식 등록업체 노크뱅크를 통해 불필요하고 복잡한 서류 없이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만 있으면 5분 내로 안전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 휴대폰의 소액결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현금화 진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정식 등록업체 노크뱅크에서 고객님의 필요하신 금액만큼 100만원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상품권이나 다양한 물품을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전문 상담사가 일대일로 응대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이용 중이신데요. 고객 만족도가 높다 보니 다시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본인만 모르고 계셨다면 저희 노크뱅크를 통해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